어제 이번 대선에서 활약한 트럼프 패밀리 집중 분석해드렸었는데요. 이 가운데 최고 실세로 꼽히는 사람 바로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지요. 트럼프 주니어가 석 달 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일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치 콘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찾았습니다. 당시 트럼프 주니어는 일정 중에 서울 여의도 순모금교회를 방문해서 신도들 앞에서 간증을 했고 그때 지난 7월 있었던 아버지 트럼프 당선인의 피습 사건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총탄이 트럼프 당선인의 귀를 스친 건 기적 같았다는 취지로 암살 위기를 벗어난 소외를 밝혔습니다. 방한 당시 트럼프 주니어 발언 들어보시죠. 지난 7월 공화당의 전당대회 때도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 트럼프 당선인이 총격을 당한 직후에 주먹을 높이 치켜든 그 사진. 그걸 화면에 띄우고서 싸우자고 외치면서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었습니다. 선거 과정 내내 이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추천하는 등 아주 적극적인 행보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다음 정부에서 지금 인수팀 일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인사 문제에 자신이 깊게 관여하게 될 거다 이렇게 공언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는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 그리고 벤스 대 부통령 당선인 등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주니어는 현지 시간 7일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나는 정권 이양 과정에 매우 깊게 관여할 거라면서 인사원칙으로 누가 진짜 선수인지 그리고 누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실제로 실현할 건지 누가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보다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분명히 하고 싶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충성심이 검증된 인사들을 등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셈인데요. 트럼프 주니어는 앞서 자신이 차기 정부에서 인사 문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